제가 뭐 개인적인 꿈이 하나 있는데요. 제가 골프를 치면서 제 나이가 72살이 됐을 때 72타를 치는 게 제 꿈입니다. 72살에 72타를 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. 첫째,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돼줘야 됩니다. 그다음에 건강해야 됩니다. 그래 72타를 치겠죠. 참 나 이게 시름이 들게 만들지 사람을. 아 오오 뭐야 뭐야! 오오! 와!!! 그리고 같이 칠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. 주위에. 이 세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구성이 돼 줘야지만이. 72살이 되었을 때 72타를 칠 수가 있습니다. 그때까지 건강하실까요? 주위에 칠 사람들이 있을까요?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72살 때 72타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공천입니다 웨이브 올리자 편법고 공천이 공천으로 갑시다 웨이브 올리자